고양이가 하악질 으르렁 소리를 내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하악질 소리는 고양이의 다양한 행동과 의사소통 방식 중 하나이며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. 오늘은 고양이의 하악질 으르렁 소리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세한 내용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방어 및 공격 행동 고양이는 하악질 소리를 내어 자신을 방어하거나 공격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고양이는 자신을 위협으로 여기는 상황에서 하악질 소리를 내며 상대를 위협하거나 물리적인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경고 신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고통이나 불편을 표현 고양이는 고통이나 불편을 느낄 때 하악질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. 예를 들어 부상을 입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 고양이는 하악질 소리를 내며 이를 주변에 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는 집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. 스트레스 혹은 불안 표현 고양이는 스트레스나 불안을 느낄 때 하악질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. 새로운 환경이나 상황에 대한 불안 다른 반려동물과의 갈등 집사의 부재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고양이는 하악질 소리를 내며 불안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성적인 표현 고양이는 번식 시기에 하악질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. 수컷은 암컷에게 근접하며 상대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번식을 유도하기 위해 하악질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. 놀이 및 호기심 고양이는 놀이하거나 호기심을 느낄 때 하악질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. 이는 고양이의 자연스러운 행동 중 하나로 놀이나 장난감을 향해 하악질 소리를 내며 즐거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. 고양이가 하악질 소리를 내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며 각 고양이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만약 고양이가 지속적으로 하악질 소리를 내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수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 이렇게 고양이의 행동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와 고양이 사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고양이의 생활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 부탁드립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